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봅시다. 하나님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오늘은 제가 영국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 마지막 설교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 마지막 설교의 기회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연동교회 7년 있었는데 교육 전도사부터 선교사까지 7년 동안 다양한 목회의 기회를 하나님과 함께 제공해주신 연동교회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국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과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함께 연동교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동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원래 저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유학을 내려놓고 선교사로서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해보았습니다. 2014년 제가 토론토대학교라는 곳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당시 토론토대학교에서 다양한 신학 주제들을 가지고 토론하고 대화하는 시간들을 1년 동안 가졌는데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한 4년에서 5년 뒤에 한국 신학교에서 토론토대학교에서 논의했던 그 주제들을 논의하더라고요. 심지어 어떤 주제들은요. 아직도 논의되지 않고 조명받지 못하는 주제들도 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의 방향성이 이 한국에 적용하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걸리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래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 국가들이 경제가 발전할수록 교회가 굉장히 약화되고 있다는 것도 직접 피부로 캐나다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외국에 나가야 하는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였냐? 예방주사였습니다. 예방주사. 제가 하나님께 외국을 나가야 되는 이유는 예방주사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통 선진국으로 유학을 가는 사람들이 유학을 갔다가 오면 대부분 사회의 지식층이나 엘리트층이나 지도자층에 올라가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공부했던 것들을 자신의 고국에다가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시간텀이 생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갔을 때 혹은 외국에 나가서 경험을 하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구 교회의 문제들이나 현상들이 곧 한국 교회에도 일어날 문제와 현상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유학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사회와 융화되는지 혹은 저항하는지를 경험을 한다면 훗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잘된 부분은 적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외국에서 경험을 하면서 한국 교회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치열하게 고민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미리 경험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 다시 돌아와서 한국 교회를 지킬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그때 처음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학이 아닌 선교의 길을 또 하나님께서 연동교회를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사실 영국은 선교를 가야 되는 나라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 문화유산이 있는 나라입니다. 설교의 황제라고 불리던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찰스 스펄전이 영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레도 영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개신교의 굵직한 뿌리들이 다 영국에서 뻗어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국교회로 알려진 선공회는 우리나라에서는 교세가 좀 작지만 톱라이트나 이런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을 지금도 배출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교세가 큰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이 장로교도요. 존 낙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도 영국인이었습니다. 그토록 뿌리 깊고 단단해 보였던 영국교회가요. 지금은 어떤 수학자가 계산을 했더니 2060년에는 완전히 소멸한다라는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어쩌면 영국교회가 세퇴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많이 회자되던 이야기라 그리 새롭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남 이야기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또한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한때 전세계 선교사의 80%를 파송하고 개신교회의 상징이었던 영국교회가 지금은 불과 30, 40년 안에 소멸된다라는 통계가 있다라는 것은 한국의 미래 역시 하나님을 잃어가는 서구사회와 굉장히 유사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영국 선교는 단순히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상으로 한국 교회에도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 생각을 합니다. 영국 사회에서 하나님이 살리시는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훗날 한국 사회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영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은 훗날 교회의 위기 앞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는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인내와 인내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함께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교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예수를 본받는 교회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편하십니까? 그쵸?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올 때도 있고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을 통해 인내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인내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내가 어려운 상황에 견디고 견디는 모습만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바오를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15장 5절에 보면 자신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당신도 우리만 인내시키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도 인내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인내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게 하신다라고 해요. 인내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예수를 본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교회의 모습은요. 예수를 본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교회는 더 크고 화려한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 세상적으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태도와 성품을 닮아가는 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스스로의 성품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스스로의 마음은 어떤 겁니까? 성품은 어떤 겁니까?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미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어떻게 본받아요? 예수님이 이미 답을 알려주셨어요. 온유하고 겸손해. 그럼 이제 온유하고 겸손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온유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약간 부드럽고 네, 네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마냥 부드러우셨어요? 엄청 세세요. 욕할 때도 있고 식탁 이거 다 뒤집어 엎을 때도 있고 화도 내시고 소리도 지르십니다. 온유라는 거는요. 이런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강력한 야생마 있죠. 그 야생마가 잘 길들여진 것. 잘 통제된 것이 온유라는 의미. 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네네 맞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모습이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잘 통제되는 모습이 온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발휘해야 할 때는 힘을 발휘하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언행과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받아야 할 때는 통제받는 것이 온유가 갖는 참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이한 것을 보실 때는 호되게 꾸지지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용서받고자 찾아오는 죄인에게는 한없이 부드러우실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조롱받을 때에 창피해하거나 분을 내시기보다는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고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절대 먼저 버리거나 하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이 온유한 예수님은 동시에 겸손하시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잘 대접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네가 나를 얼마나 좋은 것으로 얼마나 멋진 것으로 나를 섬기는지 보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식사할 때 서로 눈치를 보며 발을 닦지 않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옷을 풀러 먼저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겸손을 먼저 보여주신 분입니다. 성령님께 온전히 통제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한없이 기다려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를 심지어 제자들까지 섬기신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그 마음이 진짜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태도도 자연스럽게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라고 하십니다. 그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닮길 원하시고 예수님이 닮아지기를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어렵고 고난 같은 상황이 옵니다. 자꾸 나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게 하는 불편한 사람 혹은 불편한 상황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자꾸 나를 힘들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는 사람을 굳이 옆에 두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내키는 대로 분노하고 싶은 대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의에 통제받는 감정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자꾸 교만하게 만드는 상황 때로는 오히려 낮아지는 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황에 두실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무시하지?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할 때에 나는 겸손해야지. 나는 진짜 비천한 자이지. 이것을 깨닫고 그 사람을 오히려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과 상황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만드시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너무 적합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은세공 달인의 이야기입니다. 은세공업자 아시죠? 그 중에서도 달인인데 이 은은요 본래 여러 불순물과 섞여있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돌덩어리에서 순전한 은을 뽑아내기 위해 돌덩어리를 어디에다 놓냐면 불에다가 던져놓는 거죠. 그리고 이 불 속에서 이 돌덩어리에 있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확한 타이밍에 은을 건져내는 게 달인의 기술이래요. 그런데 이게 말이 쉽잖아요. 어떻게 이게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지를 알까요? 이 달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은을 조금만 빨리 빼내면요. 불순물이 섞여있대요. 그런데 그렇다고 또 너무 늦게 빼면 은이 다 타버린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은을 정확한 타이밍에 꺼낼 수 있는 겁니까? 했더니 그 은세공 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은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으면 된대요. 계속 그 은을 쳐다보고 있다 보면 순간 그 은이 마치 거울처럼 자기 모습을 비출 때가 있대요. 그때 꺼내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같지 않을까요? 나보다 약자에게 분내는 통제되지 않는 감정, 높아지고 싶은 마음, 바르지 않은 태도와 죄악의 불순물들을 떨어뜨리기 위해 우리를 고난의 연단 속에 두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비칠 때까지.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비칠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건져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안 건져주시죠? 하나님 나를 왜 이 고난 속에서 꺼내주시지 않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질 때까지.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다가 나의 삶에서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드러나는 그 찰나의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이 고난이 언제 끝날까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정결한 은으로, 정결한 금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거나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모든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모습이 비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순간 예수님의 모습이 비춰질 때 하나님은 그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찰나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환란에서 건져주실 거라는 겁니다. 교회가 위기라고 할 때 하나님이 위기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서 드러나길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온유와 겸손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세상의 풍조가 교회를 향해 밀려 들어올 때에 우리는 분명한 성령의 언어로 거절하고 끊어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거부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기보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 품어주고 동시에 기다려줄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받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세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교회는 바로 그 온유와 겸손이 회복되길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교회의 모습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광을 돌리는 교회 오늘 로마서 15장 6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를 본받아서 온유하고 겸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무언가를 성취할 때 보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치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한 마음, 한 입이 될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할 때 교회는 당연히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되겠죠. 한 입이 되겠죠. 왜요? 감정을 통제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상대를 대하니까 상처받기보다는 서로의 마음을 더 잘 나눌 수 있겠죠. 그러니 다툼이나 갈등으로 화평이 깨지기보다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이는 게 행복하고 세상에서는 분열과 평화가 깨지는 것만 보다가 교회만 오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걸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 마음이 되겠죠. 한 입으로 서로 사랑한다, 용서한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오해하면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오해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써지는 걸 영광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목표가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풍요로운 인생을 영광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영광을 잡고 세상적인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으로 오해하면요. 교회는 방향을 잃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크리스천 학생들이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컨닝하면서 점수를 높이고 크리스천 회사원들이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음란하게 영업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승진한다면 그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비춰지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불순물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게 은인지 돌인지도 분간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분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본받을 때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이고 영화로운 삶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는요.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공동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평화를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가 건강할 때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했습니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다른 생김새로 인해 차별도 받고 배척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저 한국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죠. 연동교의 일대 목사이신 게일 목사님은 한국의 문화를 무조건 하등한 것으로 보고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존중하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안락함을 버리고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들을 한국 사람들이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의 시련과 연단과 고난 속에서 비춰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 누군가는 보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모습에서 예수를 본받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목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모습을 함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요 남의 죄에 분노하기보다 나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에 참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관심 갖는 사람보다 세상이 괄시하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응은요 자기의 죄를 참회하면서 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연동교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어린이들에게 주목하며 주일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굴하지 않았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과 수많은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맞아들인 손양원 목사님도 한국교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본받아 온유하고 겸손한 자인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싶어하는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교회가 될 때 다시금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하고 다시 살리실 겁니다. 영국의 선교사로 가서 살아야 할 모습은 온유하고 겸손한 교회의 모습이 되리라 스스로도 다짐합니다. 초기 한국에서 다른 생김새로 차별받았던 선교사들처럼 그렇게 차별받는다 할지라도 온유하고 겸손하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이미 물질적으로 영국은 선진국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이벤트,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복음을 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말씀으로 승부해야겠죠. 베드로의 선포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부해야 되는 곳이 영국 선교겠죠. 오늘 함께 나눈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는 교회가 영국 선교의 첫 번째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변화되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할 겁니다. 그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고백하는 영국 교회가 되길 또한 기도할 겁니다. 교회에 필요한 것은, 교회가 목표를 둬야 할 것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구나, 온유해야 되는구나, 겸손해야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는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연동교회도 함께 동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동교회도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협력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의 위기라고 말하는 소리에 익숙해지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온유와 겸손한 교회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렇게 온유와 겸손을 연담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 비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연동교회를 들어 사용하실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감정을 통제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겸손하게 모두를 대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부를 찬양의 제목은 나의 마음을 일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가사를 잠시 읽어드리면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해달라는 고백입니다. 때로 우리의 마음에 시기와 질투, 분노, 교만과 음란, 욕망과 탐욕으로 얼룩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은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뭐죠? 불순물과 섞여있는 돌의 모습이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자연스러운 모습을 깨뜨리시고 연단하셔서 진짜 정결한 은을 꺼내는 게 은세공업자의 일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자연스러운 죄인의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꾸 온유할 수 있도록 겸손할 수 있도록 힘든 사람, 괴로운 상황, 어려운 사람을 붙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 감정대로 분내고 짜증내고 화내기보다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통제해달라고 기도해 봅시다. 때로는 세상의 풍조에 따르는 것이 트렌디한 것 같고 괜찮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거기에 저항하는 것이 뒤처지는 것 같고 고리타분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분별해 봅시다. 거부할 건 담대하게 거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불순물과 섞여있길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해달라는 이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